최근에 공모 시장에서 공모가 부풀리기 등 IPO 시장 과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는 수수료 때문에 웃음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 기업 공개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IPO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공모가 희망 범위를 웃도는 수준에서 공모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후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결국 공모주 투자자들만 눈물을 흘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화살이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공모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만큼 공모가를 기업 가치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책정하는 바람에 그 피해가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업의 내실에 맞게끔 공모가를 맞추지 못하고 그냥 부풀려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수료가 어느 정도라 되나요? 공모금액의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3% 안팎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조단위 상장사였던 APR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장 인수 수수료로 대표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3.75%, 하나증권은 3%를 책정받았습니다. 인수 대가로 살펴봤을 때 신한투자증권에 약 28억 원, 하나증권은 약 6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수 수량은 신한투자증권이 전체 물량의 80%인 30만 3,200주, 하나증권이 20%인 7만 5,800주를 담당했습니다. APR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상장 관련 업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본 수수료 외에 총 공모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성과수수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주는 부분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보수로 APR은 신한투자증권에 5억 6,850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은 현대힘스의 상장 주관을 맡아서 600억 원의 인수 금액에 대해서 인수 대가로 약 22억 원의 수수료를 책정받았고요. 이닉스의 상장 주관을 맡은 삼성증권은 인수 금액 420억 원에 대한 인수 대가로 16억 원을, KNR 시스템의 공동대표 주관을 맡은 DB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은 인수 대가로 각 6억 5,826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네, APR 할 때 신한투자증권 그러니까 33억 원을 다 챙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던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상장 예정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때 증권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가를 높여서 공모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예비 상장사의 니즈와 IPO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증권사도 기업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공모 금액이 늘어날수록 주관사인 증권사들이 손해지는 수수료는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신규 IPO 기업들의 공모가가 희망 공모 밴드보다 점점 더 높은 가격에 결정이 되면서 주관사가 받는 수수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증권사들이 수수료 때문에 몸값을 일부러 부풀리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다 보니 투자자들의 손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IPO 기업의 덩치에 따라 수수료의 갭이 커지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좋은 것은 포장하고 나쁜 것은 감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포장 기술만 발전하고 알맹이는 별로인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당국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관찰해서 IPO 주관 증권사들이 제대로 된 심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IPO 예정 기업은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증권사들은 또 수익률,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마다 떨어져서 이렇게 공모가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건 지적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도 정말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도 작년보다 좀 더 높게 책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희망 공모밴드 상단 대비 공모가 평균이 5.9% 높았던 반면 올해는 이보다 훨씬 높은 17%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장 기업들을 살펴보면 희망 공모밴드 상담보다 공모가를 25% 이상 높이는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APR은 25%, 이닉스는 27.3%를 넘어선 수준에서 공모가를 책정했습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인 33.3% 높은 수준으로 공모가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25%, 33% 이렇게 높이면 나중에 상장이 됐을 때 개인 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덕적 해이, 이 정도로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공모주 피해로 본 분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 공모가 뻥튀기라고 하는데요. 이 공모가 뻥튀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가치보다 높게 공모가가 산정되면 상장 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닉스는 상장 첫날 종가 3만 7,100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어제인 20일에는 2만 3,15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던 APR 역시 상장 당일 종가 대비 낮은 수준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장 첫날 종가 31만 원대를 기록했지만 25만 7,000원까지 거래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정말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공모가 아래로 떨어져 있네요. 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현대힘스나 HB인베스트먼트 등 올해 상장한 기업 대다수가 상장 첫날보다 현재 주가가 낮은 상태입니다. 김수현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상장 기업들의 시장 대비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장 6개월 미만 기업들의 전체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은 작년 11월 26.5%포인트에서 올해 1월 7.9%포인트, 2월 3.1%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공모가가 비싸게 책정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보니 주식 유통 시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자금 시작을 왜곡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분석하는 증권사를 믿고 지금 IPO에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뻥튀기가 돼서 손해를 본다면 이게 맞는 분석인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이거 책임지는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